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식 대표님께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시는지 힌트 좀 주시죠. 저는 SNU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맨 처음에 LCD로 각광을 받았다가 그 다음 모 회사인 SFA로부터 어느 정도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서 OLED 장비, 2차 전제 장비, 반도체 장비, 수소연료 장비까지 다양한 장비를 지금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메타버스 시대의 필수적인 증강현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을 국산화는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추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상황이 삼성전자나 LG전자로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특허도 LG전자가 1위, 삼성전자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도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이쪽 관련 매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 또 지속적인 흑자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순자상가치 1,348억 대비 시가총액 891억으로 아직까지 시장에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500원 짧게 제시해드리지만 그리고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은 2,470원 정도 자리까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95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혹여 돌파 시에는 안정적인 추세 상승력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SNU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한번 시초가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도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저는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금향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금향 같은 부분은 아시다시피 리튬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백터리 핵심 소재인 부분들이 리튬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중에 있어서 배터리 원가 구존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금향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있었던 이슈가 지금 콩고민주공화국 쪽에다가 만원호 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MOU까지 체결을 했던 이슈들도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MOU로 통해서 금향 같은 경우가 지금 광산 지분의 한 6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확보를 한다는 지금 계약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른 금향의 주가 역시 좀 탄력을 받으면서 좀 본격하게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금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원통형 2차 전제 개발까지 좀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콩고까지에 대한 이슈까지 좀 겹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신고가를 좀 달성해줬던 부분들이랑 4만 1,500원 이 부분대에서 지금 가격 조정, 눌림이 나왔던 부분들만 보게 돼도 그렇게 좀 거래량 부분들이나 대금 자체가 좀 터지면서 내려온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과 외국인 같은 부분들도 지금 물량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크게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소폭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보악권 내에서는 충분하게 한 2만 7천 원대는 충분히 좀 레인지 밸류를 하다는 좀 지켜주면서 상당부가 3만 6천 원대의 매물 자체를 어떻게 좀 소화를 해주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3만 6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오히려 좀 3만 6천 원을 충분히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앞전 신고가 영역까지는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한 차례 좀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금양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양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로 다음 주에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로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스테틱 메디카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고요.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조금 이슈가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요.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이 세계 1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이 상품의 무역 촉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성장 가능성, 글로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021년부터 매출과 영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에도 그러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성장력이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눈썹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상당히 매출액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봉상 20선 밑에 딱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 단기적인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지금 가격 이하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손절 라인은 한 6,3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한 7,300원부터 7,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노니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최진욱 팀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EM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LEP,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코발트 쪽이랑 니켈 쪽에 대한 가격 상승의 용량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에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이력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이슈를 받았던 부분들이 니켈 수출국 기구 관련해가지고 설립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니켈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EM플러스 부각이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전에도 EM플러스가 굉장히 큰 파동이 이어지면서 강한 상승력이 보여졌다가 가격 눌림이 심했던 부분들은 재무적으로 그렇게 앞전이 좋지 못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무적으로 많이 탄탄한 모습들이 아니고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부각이 되던 모습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던 모습들인데 지금 일봉상으로만 쭉 봐도 다시 또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EM플러스가 좀 단기적으로도 한 차례 또 슈팅이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EM플러스를 좀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9천 원대로 단기적으로 한번 잡으셔도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작과 같은 경우는 한 6천 4백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았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